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양재택 검사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의욕입니다. 지금부터 등분 나오나요? 두 분은 빠져주시고 잘못하다가 고소고발 당할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의욕을 지금부터 중요한 겁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06호. 306호를 보여드릴게요.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제가 등기부등본을 해서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PD님 306호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시면요. 이게 아크로비스타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첫 번째 소유권 보존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분양회사예요. 대상 주식회사라는. 1번 보이시죠? 1번. 1번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는 분양사예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해놓고 여러분들 전상흠이라는 이름 보이십니까? 전상흠. 우리 화살표로 마우스로 좀 클릭을 해주세요. 전상흠이라고 55년생이라고 여러분들 두 번째 보이시죠? 이 전상흠이라는 사람이 최초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야. 분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의 306호는 전상흠과였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이 전상흠인은 오랫동안 몇십 년간 양재택 검사와의 지인인 관계예요. 양재택 검사와 지인 관계고 이 사람의 직업은 주류 도매업자, 수입 와인업자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양재택이랑 엮을 수 있냐.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느낀 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양재택 검사의 형이 있습니다. 양재택 검사의 형의 아들이 이 회사를 다녀요. 이런 건 예외가 없나 몰라. 양재택 검사의 형의 아들이 전상흠 주류 도매업 회사를 다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상흠이라서 일명 제이슨이라고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이슨이라는 이름이 된 거고 이 사람이 현재 어딨냐. 한국에 없습니다.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 세 번째 소유권 이전을 보세요. 3번. 2006년 1월 31일. 전상흠의가 분양은 받았는데 바로 소유권이 이정인데요. 1년 만에. 그렇죠? 이건 뭐냐면 처음에 분양을 받을 때 양재택 검사가 전상흠의 이름으로 받았다는 저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근데 이때부터 양재택 검사와 김명신이가 동거를 했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열린공감TV 뿐만 아니라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죠. 근데 같이 살면서 결혼을 약속하면서 왜 제3자에게 이 집을 이 집 누구로 돼있어? 라고 물어봤겠죠. 어? 뭐 제 지인한테 있다. 이거 내 이름 앞으로 돌려줘. 뭐 결혼사인데. 라고 해서 제 추측에 의하면 김명신의 이름으로 1년 만에 이 집을 김명신의 이름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김명신의 이름으로 돌린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뭘 봐야 되냐. 3-1을 보세요. 3-1을 보면 이름을 변경을 합니다. 갑자기. 2010년 10월 19일. 2010년 10월 19일에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이름이 바뀌어요.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왜 그러냐. 양재택 검사와는 2008년에 쪼개나요. 근데 집은 김명신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부터 윤석열과의 동거를 했다는 게 사실상 국정감사에서 김진애 의원이 얘기를 해요. 왜 306호에 살다가 1704호를 옮겼냐라고 얘기하니까 이때 윤석열이 말실수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306호를 찾아와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1704호로 전세로 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때가 2010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저희에게 바꿔주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어제 여러분들 열린공감TV의 내용을 보면 양재택의 엄마가 뺏겼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김명신 씨는 꽃뱀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제 생각은. 위험할 수 있지만 양재택 검사와 결혼을 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양재택 검사의 엄마의 말이 분양금도 자기네가 냈고 그러면 양재택은 왜 이걸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냐. 이건 특혜 분양이죠. 그럼요. 그 당시에 양재택 검사는 힘있는 엄청난 힘있는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크로비스타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지 이름으로는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인을 통해서 전상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306호를 받은 거죠. 그래서 양재택은 나중에 김건희한테 뺏겨서 분하지만 한마디로 이 특혜 분양의 사실이 알려지면 실질적으로 양재택은 더 큰 피해를 입고 그렇죠. 공직자로서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양재택 입장에서는 이때 양재택은 유부남의 입장이었고 김명신은 미혼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유부남이 여자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때는 2010년도만 해도 뭐죠? 혼인빙자 간음죄가 뭐죠? 간통죄가 있었어요. 혼인빙자 간음? 아니 간통죄. 유부남이니까? 유부남이니까. 부인으로 인해서 간통죄도 있었고 법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물이에요. 김건희가 볼 때는 아크로비스타 306호는 작물인 거예요. 특혜 분양을 맡고 나를 유부남이 건드렸으니까 얼마든지 이 아파트를 소유해도 양재택이 뺏을 수 없다라는 약점을 짓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랑하면 별도 달도 따지면 거기다가 2010년에 당당하게 이름을 김건희로 바꾸면서 이 집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이 들어왔거든요. 양재택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변호사거든요. 못 건드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김건희는 양재택에게 공사를 친 거예요. 저쪽 바닥에서 늘 얘기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화력의 용어예요.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 공사를 친다고 얘기합니다. 작업 들어간 게 아니라 공사를 쳤다. 작업이 바로 공사예요. 저는 양재택 검사는 공사를 당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분도 뭐 얻은 게 이것저것 있죠. 물론. 결국 그래서 양재택은 이제 와서 후배 윤석열과의 어떤 쪽팔리거든요. 쪽팔리는 것도 있지만 이 내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알아도 이걸 공론화시키는 순간 그나마 남아있던 이 법조계 인맥으로서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죽을 때까지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럼요. 자기는 동거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집에 대해서 엄마의 말을 치매 환자로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분양부터 특혜 분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상음 씨가 왜 뜬금없이 여기 아파트를 봤습니까? 전상음 씨가 진짜 입주 대금을 냈는지 누구 이름으로 냈는지 하나하나 이게 특혜 분양 사건으로 검찰이 조사를 들어가면 전상음은 맞으셨던 거예요. 양재택이가 진짜로 그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이고 잘나가는 검사였기 때문에 이거는 양재택이가 어떻게 보면 뇌물성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길 수밖에 없었죠. 같은 것들이 들어갔을 것이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얼마 돈을 보았다 하지만 우리 알지만 기본으로 돈이 있지 않으면 저거 못 삽니다. 그 충분히 살만한 돈들을 마련했고 얼마 얼마 채워가면서 합법적으로 하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취지가 좀 의심스럽고 이렇게 가질 수 있다고 올라갈 게 뻔한 쪽에서 확실한 투자에 대한 참형으로 집어넣었다는 게 알려지면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또 내피소를 하나 말씀드리면 왜 306호는 지집인데 왜 1704호를 갔냐 제가 보니까 306호는 60평이에요. 1704호는 100평이에요. 봤더니 근데 윤석열은 제가 볼 땐 이건 어디까지나 고소를 당하던 제 추측입니다. 아무리 자존심이 없고 동네 바보 형 같은 이미지라도 양재택 검사가 김건희 씨와 동거했다는 걸 모를 수가 없어요. 가만히 들여 찝찝한 거죠. 어떤 남자가 그 전에 지 선배 검사와 동거하던 집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이거는 합리적인 사람의 심정이 똑같거든요. 김건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17층으로 간 거죠. 그래서 윤석열은 왜 이사 갔냐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건 저는 합리적으로 이사 간 이유는 그거다. 1704호의 비밀은 또 그 이유는 윤석열의 힘에 의해서 삼성이 붙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등기별 등본을 보면서 이 전상은 주유류의 업자 양재택 형의 아들이 여기 다니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보면 이거는 김건희의 그쪽 바닥에서 전문가들이거든요. 지금 이총수가 말한 이 내용이 사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등기고 등기를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과 연관되는 것이고 검찰과 경찰이 가만히 있다면 대한민국 그 난리를 치던 언론인들 뭐합니까? 기자들 기자들이 지금 이걸 정확하게 분석해서 왜 넘어갖고 왜 개명을 했고 306호의 차이와 1704호의 차이를 얘기해주는 것이 언론의 역할인데 대한민국 언론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상의미가 진짜 여러분들이 다른 기자들 뭐해야 되냐면요. 분양대금을 전상의미 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출처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아보야 되고 돈 출처부터 알아보고 전상의미가 소유권 처음 최초 분양자인데 그다음에 김명신에게 넘길 때 돈을 김명신에게 진짜 줬는지 그것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거래내역이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쪽이고 이런 쪽에 대해서 금융정보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과연 어떻게 엮였냐 뭐 했냐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선에 출마해서 예비후보로 뛰고 하루 만에 25억 모았다고 자랑하고 있는 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과연 제대로 살아왔었는지 시작부터가 50 넘어한 결혼이라는데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렇게 되면 그 두 검사 출신 한 사람은 양재택 변호사인데 그쪽이 얼마나 어머니까지도 정신상태가 이상한 사람 몰면서 까지 한 얘기가 입에서 미리 다녔지 않아야 되는 걸 패륜짓을 했다고 패륜이란 말을 먼저 꺼냅니다. 양병원서. 거기다가 윤석열은 그걸 알고도 살았 윤석열을 불륜은 없었다라고 불륜이란 말을 그쪽에서 꺼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머릿속에 예전에 내가 내가 줄 일을 하고 싶어도 시간을 없어 못했다고 하는 김명신 씨의 이 상태랑 급하면 자기들 입에서 패륜과 불륜이란 말이 먼저 나오는 거라는 걸 심리적으로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돼요. 이해가 가시죠. 왜 양재택은 집을 김명신에게 뺏겨놓고도 아무 말을 못했나 이 내용을 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흔적을 감추는 것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보통 자신의 옛날 이름으로 뭔가 하다 보면 돈 추심 뭐 이런 거 날라오는 거 있고 서류 같은 거 날라오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공공여 아파트 같은 데 서류를 내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그것만 살펴보면 자기 본명으로 그대로 쓰면 드러나니까 확실하게 바꾼 거죠. 등기부등권에 저게 표시되는 거 저것도 감춰달라는 얘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름 이런 거 없이 현재 것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되면 추적을 못하니까 남겨두고 있는 건데 저런 법 바뀌지 않게 잘 지켜야 됩니다. 이름 바꾼 것들도 그대로 남아야죠. 최선실 씨가 유명하죠. 요즘 양재택이 입을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LH공사 무슨 분양가 그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우리나라의 지금 분위기가 부동산 특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중 처벌한다고 하는 상황에 저 집 내 거였다라고 지금 와서 얘기하는 순간 죽는 거거든요. 아예 지금 양재택은 아 재수없게 당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선거예요. 아예 한마디로 후배에게 배신당하고 지가 본처 냅두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한때 그런 여자에게 집까지 뺏기고 어머니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어머니가 한이 섞여서 어제 인터뷰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머니의 말을 침해로 하면서 그만큼 자기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부끄럽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억울하게 당해서 얘기를 해놓은 건데 이렇게라도 알리고 싶으셨을 거다 생각이 되는데 아들 입장에서 이거는 지금 적절하지가 않다. 아들 나머지 미래가 막힌다. 진짜 실없는 사람 되는 거죠. 검사하더러 해서 쓰레기가 매장된다 라고 생각하니까 한마디로 김명 씨는 머리가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정말 먹고 튄 거죠. 이게 내가 가져가도 지들이 도둑맞았다고 말도 못할 거면 내가 튀는 거고 그냥 뭐라도 돈이라도 좀 줄 테니까 그러니 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화병을 걸린 거예요. 자기가 나머지 돈도 내고 나머지 어떤 특혜 분양을 받더라도 잔금 치르고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김명 씨는 돈이 10원도 안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은 백을 사달라고 안 되는데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보면 날짜 변경이랑 김명신이랑 이름을 기가 막히게 2010년에다가 하고 결혼도 정대택 피해자 정재택 씨가 고소를 하니까 부랴부랴 2012년 3월에 결혼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피의자와 동거한 사실이 되어버리니까 이거를 빨리 결혼을 해버리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어쨌든 이 사건도 여러분들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